아... 거점이 곧 목숨이다 B 거점을 점령했군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 선두를 뺏겼군 B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B 거점을 빼앗겼다 2명 처치 3명 쓰러졌다 자네가 앞서고 있어 다섯 적을 박살낼 시간이다 B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B 거점을 빼앗겼다 두 번째 기둥에 파이턴처럼 싸우더군 무엇인 medications 3명 2명 5명 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펜티브를 받고 있다. 단엔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채워 놓은군. 일석 2조. 그렇지. 3명 처치. 뒷선을 잡았군. 전쟁을 잡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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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